한국사람 한국사람 또 랭맨 했네 문항님 안녕하세요 女 bottoms 카운트 아니다 싸대기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어우 쉬 못 치면 죽나 못 친 것 같은데 랩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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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는데. 아 웨이브 한 번 더 했어요 아저씨 몰라요 랭맨지 몰랐어요 아까 밑에 황금주먹이 있네 상남자라고 왜? 상남자라고 왜? 상남자라고 왜? 상남자라고 못 때릴 뻔 zos 상남자라고 저 따라 하니까 해야지 올라간다 가위로 자 아닌데.. 젖다라면 재미를 느끼지 이게 실력이 올라가진 않았던 아 시끄러워 안지르네 지르지는 가끔 쓰고 생각난 때 쓰면 돼요 흑쟁이였다 이거 흑쟁이였다 매우 덥고 덥고 좋고 아프고 카운트 카운트 아이씨 팔꿈치는 안되네 이거 못 맞지 나랑 이거 못 맞지 내가 봤을 때 못해요 иной функ 카운트 x3 글맀만 카운트 한자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한게 맞네. 이준순이 많이 하세요. 씻은 후에 에어컨. 모모노우기 카나님 안녕하세요. 너무 뻔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야채로 나락맞고 배초 3번 아예 지지님 가세요 덥고 배 쬐고 땀나고 짜증나고 회야채로 나락맞고 띄워야돼요 기상어퍼가 없잖아 사무실이 더 지원하다고요 사무실이 좋지 전uklle 전복 아이시 물 저 2통 마세요 1.5리턱 큰거 있잖아요 2개 마세요 뒤로 부르면? 네 질러 질러 아 양손인데 아리키 한번 쓰겠죠? 아리키 야이씨 야이씨 갤런이 안녕하세요 너 빠방 아 한방 노릴수 있는게 있었는데 아 노릴수 있었는데 아 그거 생각하다가 배종 1탄 맞추고 무릎이 절까지 랩판이잖아요 무릎 안전하게 하려면 횡초 아니면 그냥 레몬 놓고 중립하고 중립하고 초풍 룰을 저렇게 참기간 룰을 저렇게 참기간 2타 상단하고 횡초 나랑이랑 똑같아요 콩따 이거 이거 앉아서 2타 터치는거 때려 아버지가 대구에서 일하셨나봐 겨우신데 아버지가 대구에서 일하셨나봐 겨우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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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립 을 그리고 оче dan 태풍 언제 온대요 또? 와야평러지 아이씨 영양권이라고요? 너무 짧다 대구는 비오는 경우가 비 많이 없어요 많이 안와요 생각보다 어이씨 왜 알지? 아이씨 피할 줄 알아요 처음 성공 급기 상하면 안 돼 아아 급기 상하면 안 돼 아이씨 털 승리 승리 패스 딜을 때렸는데? 어.. 으흐으흐흐흐흐흐 뭐랴이지? 맞아는데 왜 질러? 아.. 면접받다 안그랬어요? 뭐야 맞았는데 왜 이분이 못 막으시니까 그렇지 나라치고 이지돼요 저도 안보입니다 불은 딜러 아 저 이렇게 총뭉 떼네 문화왕님 이제 편의점 갔어요 왜? PC방 안갔어? 아 PC방이 아니구나 아 또 짠거 오 쳐놨어 아 원래 편의점이었구나 쟤는 뭐 술집으로 한다고 맞았다 랩을 쓰겠죠 랩을 쓰겠죠 랩을 쓰겠죠 또 랩을 쓰일 때 랩을 쓰겠죠 랩을 쓰겠죠 랩을 쓰겠죠 랩을 쓰죠 철러싱님 안녕하세요 중립 까다 하는거죠 쟤 개그빈 개그빈 쟤는 뭐 트택이니 머니 택쿤니 이런얘기하면 안돼 개그가 부질없는거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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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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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잠옷 이득이에요 이득 확장타는 없는데 왼손이구나 와이프로 아쉽네 활용도 있는 기술은 아닌데 그냥 저만 쓰는 거예요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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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리때문에 안되었어요 앉았으 아 레이지 만들어주지 아 따라오네 아이씨 분권이 많이 왔어 아 1타만 쓰죠 이제 안될줄 알고 먼저 때려야죠 이틀전 크동님 망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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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근히 낚시가 된다니깐 찐막은 찐막을 불러온다고 뭐 하면 되죠 원래 카운터 나거든요 죽었나? 가만히 있음 무조건 웃음 파세이 쓰고 데!... feelings 지르는 거 맞아요 지르는 거 지르면은 맞아 데션브킹에 그냥 커프 되는 거 지르면 지르면 이렇게 카운트나요? 아까 봤죠 카운트나면 잽은 안되요 짧아가지고 원래 찐막은 찐찐막이지 하하 분필 세대기니마냥 이렇게 기다린단 말이야 이제 이러면 이제 이즈가 걸리는거야 빡세이 맞고 이제 못찌르거든요 그래 이제 패치할라고 그 다음에 이제 패치할라고 이제 패치할라고 못찌른다 이발 이러면 이제 카운트나 끝걸이 가드를 시켜야 돼 끝걸이 가드를 시켜야 돼 아 뭐하노 이제 커킥 한번 나올게 되 아이씨 아아이 커킥 나올게 되겠다 아는데 나오네 아 이런 이런게 캐치 연습 연습 한번 하셔야돼 쓸레벨 아시겠지 헷갈림 계속 쓰면 헷갈려 트텍이거든요 요새는 이렇게 놀릴 수 있나 펀트 아이씨 안되기노 한 방 와 개쎄다 진짜 데미지 마 와 너무 세다 아 안 보이오 아 저는 첫매 안써요 밖이 쓴게 맘에 이씨 앉네 앉을 줄 알아 반대쪽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뭔데? 정네 화단이 아닌거 그냥 왠지 쎄보이지 않아요 효과가 안되네 장면 쓸데없죠 쓸데가 어딨어 갑니다 저는